안녕하세요. 정수래 부동산 꿀투자입니다. 서울 동북권 개발 투자 현장을 알아볼텐데요. 석관동 지역의 재개발 예정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다 또는 이 지역 더 알고 싶다 하신 분들은 편하게 전화주시면 또 문의하면 도움드릴 거고요.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관동이라는 지역을 생성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잘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장이누타운 많은 분들이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장이누타운 아실 텐데요. 바로 이 장이누타운의 남쪽 지역이 석관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서쪽 라인에는 청량리에 자리 잡고 있고요. 청량리 일대 동북권의 가장 큰 형 같은 역할을 지금 재개발 이끌어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북쪽 라인은 장이누타운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떤 특정 지역들은 이미 완성이 됐고요. 또는 조합설리 인간화 시공사 선정이 된 장이누타운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우측 라인, 동쪽 라인에는 광우대 역세권 개발이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남쪽 라인에는 이문 루타운, 좀 더 나아가면 휘경루타운이 자리 잡고 있는 지역에 바로 이 장이누타운과 이문 루타운 가운데 알짜배기로 샌드위치로 개발되는 지역의 폭풍에 맞물려 있는 지역이 바로 석관동 일대입니다. 그래서 실제 석관동 일대가 계속 떠오르다 보니까 신통기획이나 모아타운 중 이런 개발 하나하나 이슈들이 나와 있고 있고요. 특히 이 육호선 같은 경우에는 경전철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월공역, 상월공역, 돌고지역, 석관동 일대까지 서울 도심권을 빠르게 관통하는 육호선이 자리 잡고 있는 지역의 교통호자지에 있는 개발 예정지다. 이렇게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 철도망을 보면요. 이 서쪽 라인, 아까 말씀드렸던 청량리역 개발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GTX 빈호선이나 신호선이 또 진행되고 있고요. 그런데 가운데 역세권 개발과 마무리해서 GTX 신호선 자리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더 넓게 보면 1호선 회기나 외대, 신이문, 아까 말씀드렸던 휴경, 이문 루타운 지금 진행되고 있고 현장을 보겠습니다. 현재 석관동이라는 지역이 개발 예정지라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개발 예정지에 들어가 있는지 어떤 지역들은 너무 동떨어져 있게 개발되는 지역과 동떨어져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개발이 안 되는 지역들이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이 석관동 현장 위치는 바로 도보 2분 거리에 있습니다. 상 월공역에서 도보 2분 거리입니다. 지금 위쪽 라인은 장이동일 때 루타운 개발되고 있고 옆에 상 월공역이 이쪽 라인은 15구역이겠죠. 15구역이 자리 잡고 있고 지금 다양한 개발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바로 남쪽의 석관동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했기 때문에 향후 재개발이 되거나 또는 모아타운이나 다양한 사업이 진행됐을 때 사업성이 상당히 용이한 지역이다. 역가에 가깝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고의 인센티브를 받아갈 수 있는 게 교통망이죠. 지하철망. 지하철망에 가깝게 위치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부동산 플랜닛에서 노후도를 갖고 와봤습니다. 노후도를 보면요. 붉은색이 많을수록 노후도가 심환된 거고요. 파란색일수록 신축 건물에 보시면 되는데 상당히 노후도가 심각하죠. 또 어떤 특정 지역들 보시면 신도시 같은 데 보면 다 파란색인데 그만큼 노후도가 상당히 진행이 되었고 그만큼 반대로 말하면 개발이 압박이 큰 빠르게 진행돼야 되는 지역이다. 석관동 일대에 노후도 상당히 같이 체크를 하고 있고요. 북쪽 라인 장이누타운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석관동이라는 지역이 개발의 흐름에 휩쓸려온 이유는 바로 옆에 있는 장이누타운이 새롭게 아파트들이 조성되고요. 신고가를 행진하고 있기 때문인데 다양한 구역들이 있습니다. 해지든 지역들은 제외를 했고요. 보면 5구역이나 1구역, 6구역 같은 경우는 자리 잡고 있는데 3구역 같은 경우는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를 했고요. 그다음에 6구역 같은 경우는 라디오스파크, 프루지오에서 분양가 거의 3,500 정도 분양가 형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래쪽 8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업인가 지금 SH에서 지정이 됐고요. 그래서 공공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됐고 9구역 같은 경우도 LH가 지정됐습니다. 상, 월골력이 바로 15구역 밑에 있는데 15구역 같은 경우는 현재 조합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15-1구역이 조그맣게 있고 15구역이 있는데 15-1구역이 조합 같은 경우는 구역 하나에 조합이 두 개가 있다 보니까 속도가 안 나오고 있는데 조합 하나가 해산이 된다고 하면 15구역까지도 빠르게 진행되면 어떻게 보면 장이누타운의 거의 대다수의 개발이 속도가 불이 붙은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인근 시설을 갖고 와봤습니다. 레미안 장이 퍼스트아이 같은 경우에는 장이 5구역이 재개발이 된 지역인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8사제곱이 10억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8사제곱에 10억대가 형성되어 있고 지금 현재 이 장이 5구역 같은 경우는 지하철역에서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가운데 역에서도 굉장히 거리가 있고 돌고지역에서도 거리가 있지만 새 아파트고 또 단지가 새롭게 조성이 됐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단지이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10억이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 석관동을 좀 볼게요. 석관동 같은 경우는 새 아파트는 따로 없어요. 그동안 새 아파트는 없지만 그나마 바로 인근에 갖고 있는 아파트가 바로 2009년도에 바로 중공인한 2009년 6월에 중공인한 레미안 석관입니다. 레미안 석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연식을 봤을 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2009년도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오래된 부분인데 15년 이상 됐죠. 새 아파트는 하기엔 어렵지만 8사제곱이 현재 9억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장이 누타운 5구역 같은 경우는 10억대지만 여기서 먼저 단점이 있었고 레미안 석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가깝게 위치해 있고 15년차 아파트지만 거래가 9억대다. 그러면 석관동 일대 새로운 아파트들이 여기에서 가까운 지역 인근으로 만약에 모아타운이나 다양한 개발로 진행된다고 하면 가격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아마 그려보신다면 10억 이상의 미래를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개발 호재를 보면 개발 호재 같은 경우는 가운데 역세권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이고요. 그다음에 제2차 서울도시 철도망 계획에 의거하여 청랑리부터 목동까지 강북 행당선이 또 예정되었습니다. 강남의 9호선이 서울 남쪽 라인, 한강 라인에 남쪽 라인에 집값을 엄청나게 끌어올랐거든요. 흑수석동부터 시작해가지고 동쪽의 2차, 3차 연장됐을 때 지금 송파 일대까지 가격 상승을 이끌어냈는데 강북의 9호선을 이끌어낼 때 청랑리, 그 다음에 특히 월공역 같은 경우는 좀 연결된다고 하면 아까 뭐였죠 우리가? 6호선을 통해서 월공역 이용한다면 청랑리까지도 지하철을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 청랑리에 GTS, 비노선, 신노선 교차가 되죠.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미래가치 또한 엄청나게 굵은 굵직한 개발 호재가 자리적고 있다는 것도 체크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일단 최근 이슈입니다. 최근 이슈는 뭐냐면 24년도 4월 2일 날 성북구에서 석관동 일대 이문 차량기지 지금 현재 폐차돼서 크게 이용하지는 않는데 이 일대를 동북 생활권 중심지로 조성하는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제 석관동 이문 차량기지를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창동 차량기지 개발해서 엄청나게 창동 일대 계속적으로 변화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우측이 강운대 역세권 개발도 지금 맞물려 있는데 강운대 역세권 개발에 비추어서 이제 석관동 일대 이문 차량기지도 이 동북 생활권의 중심지로 즉 엄청나게 굵직한 호재를 민간 개인이 한다는 게 아닙니다. 성북구에서 진행한다는 걸 체크하시면 석관동 일대 큰 호재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일대 현장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지금 지방 계신 분들 너무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 분들 편하게 전화 주시고 문의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 석관동 일대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보면 노후도가 상당히 심하죠. 개발이 안 하기에는 너무나 서울 내에서도 상당히 노후가 지금 건물도 낙후되어 있고 도로 상태도 좁은 부분들이 있고 밑에 보면 다들 옛날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노후도가 상당히 심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부로 가보면 차가 다닐 수 없을 정도의 이런 도로 조건성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북구 아까 말씀드렸던 석관동 일대의 차량기지, 이문 차량기지 개발도 있지만 석관동 일대 그래서 신통기획이나 모아타운에서 상당히 빠르게 속도, 다른 지역들에 대비했을 때 빠르게 속도를 낼 수 있는 것들이 이런 노후도가 상당히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렇다고 석관동 일대 투자를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일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는 소액으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그 포인트를 세 가지 잡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6호선 상월곡역이 도보 2분 거리입니다. 지하철 요즘에 서울에 경전철도 많이 들어왔는데 경전철 아닙니다. 도시철도 6호선 바로 상월곡역 도보 2분 거리 위치에 있고요. 지하철역이 가깝기도 하지만 6호선 자체가 서울 도심권을 관통하기 때문에 임차 수요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역도 가깝기 때문에 다른 지역 요즘에 서울에 객 투자하신다는 분들 거의 2억대가 기본적으로 다 서울 웬만한 지역도 다 2억 이상 들어가는데 무려 7천만 원대 투자가 가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분양가 2억 원대의 소액 투자, 실투자금으로 7천만 원대는 거의 서울에 지하철이 없는 지역도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 2억대의 소액 투자 7천만 원대 가능하다는 거 체크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포인트는 석관남 모아타운 정비 사업의 진행이 되고 있고 구역이 하나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모아타운 추진한다고 하면 이게 될지 안 될지 가능성이 어렵지만 바로 옆에 장이 루타운에는 바로 미터가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장이 루타운의 현재 시세, 아파트 신규 시세와 레미안 석관의 현재 시세, 그리고 여기서 가까운 2억대 후반에 바로 투자할 수 있는 소액 투자 7천만 원이기 때문에 궁금하시다면 편하게 문의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아마 유튜브 많이 보신 분들은 이것저것 많이 보실 겁니다. 그런데 7천만 원대 투자 거의 없습니다. 솔직히 없고 거의 다 3억 이상 넘어가고 4억, 5억이 기본적인데 뭔가 투자를 해보고 싶고 재개발 예정지 투자하고 싶은데 돈은 많이 들어가신 분들 소액 투자 가능하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편하게 또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또 현장 궁금하신 분들도 편하게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각 같기 때문에 편하게 누구나 보실 수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 전화 부탁드리고 도움이 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하기에도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정말 찾기 힘든 핵심 물건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지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 신청 부탁드립니다. 신청 부탁드립니다. 신청 부탁드립니다.